1불로 오구 3불로 오구 고구마 구워먹을 고구마 양파장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치찌개에 넣은 양파 고춧가루 간장 파채 이게 다... 뭐가 많네 미리 만들어 볼 김치찌개입니다 삼겹살 허니버터를 바르는 옥수수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세게 해서 그냥... 나는 먹으면 될 것 같아 원화풋? 아 맛있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먹자 다시 먹으면 될 것 같아 그냥 먹으면 될 것 같아 그냥 먹으면 될 것 같아 톡톡한 고구마 완성 가사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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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아까도 아까도 아저씨가 보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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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높은 산 가면 구름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우리 무슨 엄청 높은 산 올라와 있는 거 같아 구름밖에 안 보이고 멋있습니다 그래도 날씨 진짜 좋다 나 이거 뵙지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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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이쁘지않나? 이게 진짜 이쁜데? 엄청 유니크하지않나? 모자도 괜찮다 그니까 진짜 멋있다 페르진 스튜트파크 써있는거 오빠 이거 완전 좋은 불소식이 아니야? 봐봐 불소식이 뭐 우질나겠지? 잠깐만 희정아 그거 들고있어봐 되게 흑마법사 같지않아요? 지팡이 들고있는 마법사 같아 화장실이 멀리 있을수가 없어 뭐? 고마워 다같아 오 피어 먹자 여기에서 먹을래? 이거 옮길수있어? 이거를? 이걸 어떻게 옮기려고? 아니 근데 옮기면 돼 너? 우와 하루 되나봐요 배 이게 호수 아니야?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호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지? 하나 쓰고 우리 하나 둘다 이따가 이거 한번 정리하고 쓰면 되겠다 이건 뭐야? 이것도 그릴 여기 위에 냄비를 올려놓으면 돼 이건 캠프파이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약간 그거 들고 선글라스 하니까 부동산 하시는 젊은 사모님 같아 누나 그 선글라스인데 어? 경비인기가 있네? 와 뭐야 뭐야 공항이 있다고? 그거 갖고 올 거야 유현석이 쓰는 거 한 명이 퍽 뭔지 알잖아 어 그래도 안에 불 붙었나 보다 하다 공항이 있어요 운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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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달이 여기 있네 어 일단 쓰레받기랑 다 있다 훈련은 그 사람들이 가져온 거 아니야? 김치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찌개를 하는 식사입니다. 김치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시각을 포기한대 지금 감각의 의존이 감각을 다 물러서 가 다 물러서 조심해 그거 미쳤다 네 근데 먹으면 또 배부를게 맞아 이 정도가 딱 먹고 근데 또 엄청 벌레도 꼬리지 어때? 어때? 이 정도가 왜 탄털이 탄털을 보여요? 네 우와 불판을 갈아야 되나? 여긴 또 뺄게요? 어 불 날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하자마자 여기다 불 날아 살짝 데어맣어 오빠 이거 꺼내야 되는데 고기를 고기 다 익은 거 같아 어 다 익었어요 옹경에 이렇게 아 올려서 잘라 아 이거 그냥 더 아 아 아 오 진짜 좋다 나이스 살이 größ끉 나이스 다 정 Kay 또 오 여기가 풀버플리스 와아 지푸멍이지 오늘은 동물 처럼 콩물이 오늘 하루도 더 중요하네 수풀로 밖에 됩니다 수풀 수풀 다행인 결국 찾아가고 다행인 어허 그리로 뭐로 먹을래? 혹시 세럼? 네이디로 먹을래? 네이디로 먹을래? 우와! 이렇게 벽띠는거에요 한번 다시 얘가 좀 새거가 됐어 너무 맛있어 떨리죠? 직접 만든 스모어 어우 나는 이제 단건을 그만 먹고싶어 동네가 원하시는거 골라줄 생각 같아 운동 운동 운동? 오케이 그냥 1번으로 가려 그럼 1,2,3,4,5 이렇게 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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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그거 할라고 그랬는데 응답하라 안아파라 나는 이걸 진짜 못해 이게 중학교 때 체육 실습 시간에 했어 나는 이거를 보는 건 봐 근데 하진 않아 나는 이게 입시 시험 종목 중에 하나였어 전 이걸 좀 잘해요 신체 조건에 비해 잘해요 만약에 그래도 내가 이걸 한다면 실내에서 하는 게 좋아 아는 형님 스테판커리 그게 누구야? 하나 둘 셋 오빠 많다 오빠다 제가 라인이었어요 그래 얘잖아 제가 이긴 거 아니에요? 맞아 왜 얘는 비모 안 했대? 아니 얘인데 스테판커리를 알아 나 응답하러 왔는데 야구인 줄 알았어 솔직히 근데 어떻게 스테판커리를 해? 이거 뭐 제철소 아니야? 이거 뭐 희폭기 그러니까 지금 침묵 진짜 침내들 나 그치 나 나 나 나 나 나 해보기 아까 한층이었어요 어디에 가르쳐요? 아... 여기까지 보이오 저도 봤어요 저도 여기에 보여주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설정바구니 헛 quant한지 저번주에는 계란을 꿇는 못 배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근데 워낙 뉴욕에서 가서 여기서 스테이크 샀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 2, 1, Happy Birthday! 2022 1, 22. 2,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